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보여줄 것인 본 위치가 신사역에서 저희 사로수길에 방문하는 도로인데요. 또 바로 맞은편에는 라인플렌즈 스퀘어가 있는데 본 위치가 사로수길에서도 한 중앙에 위치한 사거리입니다. 또 본 위치에는 탬버린스의 포토존이 있죠. 애국인의 정말 많은 방문자로 인해서 본 포토존을 방문하는 필수 코스인데요. 이러한 방문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답니다. 특히나 탬버린스를 중심으로 주변의 향수의 상가, 특히나 애국인의 정말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로수길의 향수의 거리로 현재 탈바꿈이 되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탬버린스의 포토존, 애국인이 본 위치에서 영상 촬영 및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대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 위치인데요. 저는 오늘 일요일 오전 일찍에 이분들이 방문하기 전에 제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사거리에 바로 올보즈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향수에 관련돼서 새로운 입점이 필요하신다면 저희 신사동 사로수길 향수의 거리로 일점하시길 강복하게 추천드리네요. 금년에도 여러분의 사업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신사박사 공인중개사 대표 조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